전라남도가 신북방 거점 지역인 오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5호 교류 의향서 체결을 통해 신북방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. 김영록 도지사는 6일 타슈켄트 주청에서 타슈켄트 주지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와 타슈켄트 간 5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. 5호 교류 의향서 체결에 따라 전남도와 타슈켄트는 경제통상, 문화, 관광,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. 김 지사는 중앙아시아 경제와 문화 중심지인 오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와 5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자고 말했습니다.